우리 골목이 살아야 성남시 경제가 삽니다. 이 골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들 스스로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교육 이런 과정이 매우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대학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골목이 살아나기 위해서 상인들의 주체적인 노력도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 시측의 시설 투자도 중요한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이 이 골목으로 오면 뭔가 재밌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희가 이동 공연 같은 걸 기획해봤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